COFF 스타일 신발 색깔 옷 색과 모자 색깔 똑같아요 디테일 이따가 저도 문재형 지원팀으로 갈 거예요. 근데 춤을 어떻게 해야지 고민해야 하는 것 같아요. 한진이가 표정을 잘 하잖아요. 표정 연습을 따로 하나요? 저 항상 거울 앞에서 항상 이렇게 여러 가지 연습했어요. 지금 지훈 개인 컷 찍고 있어요. 솔로 컷. 너무 대단해요. 근데 또 금메 한 마디 한 번. 지훈아 잘 하고 있어. 더 열심히 하자. 사랑해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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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세블라 좀 비슷해. 약간 그린그린한. 한진이 볼캡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저 모니터미노 한 번 봐야겠네. 카메라들이 같이 들어와서 찍은 그런 앵글이 있는데 되게 신선해서 좋은 것 같아요. 괜찮다고 했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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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관. 창고라고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다니 정말 너무너무 영광이고 이렇게 제가 창고를 평소에도 잘 입었는데 이렇게 입을 수 있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. 오늘 우리 둘은 약간 남색 조합 인 거 같은데요? 괜찮은 거 같은데요? 남색과 트레이닝 바지인가? 청바지입니다 저는. 청바지이고 형은 뭐예요? 아네? 와이샤. 오! 멋있는데요? 와이샤과 창고. 윤희 촬영까지 마쳤고 이제 단체 촬영이 곧 있거든요. 단체 촬영까지 파이팅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갱거루 포즈 마지막으로 한 번 가시죠. 파이팅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 너무 예뻐요. 네 처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투어스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이제 한 번 이제 만나요. 참 기회의. 네. 네. 정말로 조금만 더 움직여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진짜 youtube. 네, 너무ità. 사진을 같이 하기 위해서ืure. 네, 그리고요. 제 2회에 대학의 영상. 소품으로 인기가 있습니다. 그리고요. 그러면 그 다음 강연을 이용하다가 이런 강연을 이용할 때 나와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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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있다 요즘 나오시지 아시나요? 바로 경민이의 라이브 방송 경민이가 위버스 라이브 방송 때 일본에서 했었는데 귀여워가지고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도알붐 또 말하는 순간 이렇게 왔는데 그거 해주면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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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캉 투캉 자, 이것은 칸골 촬영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이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? 아니 깜짝이야 그대로 가시면 돼요 네 토어스와 칸골에 만났다 하면 옆에 왔다가 오케이, 시작 토어스와 칸골에 만났다 아, 만났다라고 아, 만났다 토어스와 칸골에 만났다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된 것 같나요? 토어스와 칸골에 만났다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계획대로 성공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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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조금만 해주세요 지금은 이제 녹음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조금 녹아줘 제 옷이 바꿨어요 여러분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바꿨어요 방금 모자 썼어요 지금 모자 없어요 이따가 개인 컷 찍을 거예요 좀 다른 느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멤버 지금 수정하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 칸골 광고 촬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마저 못 찍었던 개인 영상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저의 매력 포인트로 춤을 골랐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춤을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는 진흥이 제주도의 기능을 춰 із고 제주도의 기능은 제주도의 가상된 제주도의 주인공 유닛을 찍었는데 이게 실제로 조종이 되는 그거예요. 그래서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고요. 이렇게 저랑 도은이 형이랑 영정이랑 처음 셋이서 찍어봤는데 정말 재밌게 찍은 것 같고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실제 조종이 돼서 도은이 형이 숙소에 하나 사재요. 근데 사실 해도 한 번 하고 약간 방치되지 않을까.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그런 날이 그럴 수 있는 날이 있다. 그럼 저는 쉬겠습니다. 오케이 그럼 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크리스마스 기대망r 저는 아까. 시유형 그리고 한진이랑, 유닛으로 찍었던 가방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거기 키링에도 또 이렇게 귀여운 한국 캐릭터가 있으니까 꼭 확인해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수납 공간이 되게 많더라고요. 입상생활에서도 많이 쓸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. 이제 단체를 남겨둔 거였거든요. 사진을 맞아 재밌게 찍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행복해요. 너무 예뻐요. 여러분 보세요. 아 안 돼. 안 돼. 엄청 예뻐요. 지윤이 포즈 따라하겠습니다. 잘 어울린다, 칸골이랑. 제가 언제 갈까요? 지윤아, 칸골로 이행시할게. 칸골. 아니 아직 안 왔어. 칸. 칸골. 이제 저희 인턴스가 칸골을 찍게 되었습니다. 골. 갑자기 골. 제가 어떻게 앞으로 이행시 이런 거 좀 자랑스럽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민이 준비될 때. 오케이 칸골. 칸. 자. 칸골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요. 여러분들이 저희 이렇게 많은 사진들 중에 두. 네 맞습니다. 저희 많은 사진들 중에 골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변경할게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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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골 공부 끝났습니다. 오늘 정말 여러분이 많은 분들께서 좋아주셔서 이렇게 이쁜 옷을 입고 멋있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consig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아 trapped remember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말이야 칸골! 여러분 칸골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. allen from the camer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